이제는 여러분이 TRS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좀 알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기준 설정 행위 그 다음에 고시, 규범통제의 대상이냐 가회주이냐, 평등원칙 위반 주장이죠. 무약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치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개인택시 특허, 재량이죠. 그러면 면허기준 설정 행위도 재량이라는 판례 넘어가고 고시가 규범통제의 대상이려면 재판규범성이 있어야 되고 재판규범성, 즉 법규성, 대적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은 법률 보충제 행정규칙이다.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규범통제를 했더니 평등원칙, 보니까 합리적 위험 없는 차별,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를 위법한 고시의 근간처분은 취소사이다. 무약인 소송을 제기했던 심리결과 취소사일 때 소송요건을 못 갖췄다면 기회가 갖췄다면 판례에 따르면 취소 판결 다소에 따르면 성명권 행사 따라서 소변경 시사 성명권 행사에서 취소 판결로 변경 후 취소 판결 조문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주장의 타당성에서는 지침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 그중의 재량규칙 갑주장의 타당성, 파생원치, 자기구속 먼저 요건, 재량규칙이 있을 때 설례 필요성, 판례, 행정관행선 관행이 없다는 자유구속 원칙 위반 아니고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지침의 신뢰,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보가치는 신뢰 X 재량권 일탈라면 비례원칙과 관련해서 위반 없다. 갑주장에 타당하지 않다. 인용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특허재량 이것만 나오면 되겠고 법령 보충 규칙, 그 성질,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성력이 있고 다음 평등원칙 의의 요건, 이 사건 규정, 위험법률의 근간처분의 회력, 취소사유. 그럴 때 무약인 소송에서 취소사유일 때 판례로 가면 되겠죠. 또는 학설, 다설, 소변경 필요설로 갑니다. 소변경 필요설, 37조에서 21조를 중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변경을 할 때는 성명권 행사는 8조의 양의에서 민소법 136조가 중용되고 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지침위반의 위법성, 지침의 법적 성질, 재량준칙이다. 자기구속,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파생원칙 예부터 이때 재량준칙이 있을 때 설례 또는 관행 필요설,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행설, 신뢰법원칙 위반 여부, 관련 판례로 꼭 써줘야 돼요. 관련 판례 꼭 써주세요. 지침의 공표만으로 보호가 질실례 없다. 비료원칙에 해당 판례에서는 우량농지와 학부의 공익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된 사인의 분리기율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비료원칙 위반은 아니다. 체크한 것만 답안지에서 찾아서 체크하세요. 또 밑줄 긁지 마시고 조문 같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판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 특정인에게 권익보요. 석관성이죠. 다음 법령 보충규칙인지 뭐뭐인지 학살 판례 선생님이 설명했던 좀 껴 늘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세요. 말로 나간 것도 여기는 문제점을 적어주든지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가 판결을 해야 하나 두 줄 정도 괜찮잖아요.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때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를 문제점에 적어주든지 아니면 검토비 사안의 경우 어딘가에다 적어주든지 꼭 그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놓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1분 그리고 2단계는 30초 그다음에 3단계는 15초 동안 말하지 않고 생각의 속도로 무한반복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